나는 스티벨 나무가 없는 농장이러지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마서 난 지금 뒤에 와서 스캔 쏘는데 맨날 당하고 지금 조갑지도 없어가지고 조갑지가 없어졌거든 아 진짜 세계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너무 승리가 없어지는 중 어? 나 이게 뭐야 광산에 miejsce까지 휘리원까지 있네 운동уйте 바로 rock 아고 루이스는 필요할거 일단은 루이스는 필요할걸 지금으로 등대 거 아니라 오오 물 물 물 물 야 아! 버섯 색깔이 있네 야 손잡아 아우 잠을 자기가 뭐여기 이제 블레이저가 있었네 야야야야야 가을때 하이 아우 잠을 자기가 뭐여기 블레이저가 있었네 야야야야야 도트도 와 물을 만들 수 있네 물을 만들 수 있네 요기 갑자기 저기 어? 뭐절로 이시치? 안 들었지! 뭐 어쨌든 잡을 수 있는 토요일 쿠폰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!